열펑팀의 머만들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제가 정확한 모발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레티린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머리 있죠 옥수수염 같이 뭐라고 했냐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기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데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머리는 제가 펌을 한다면 펌의 전문가로서 펌을 한다면 열펌이 더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 펌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녹아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KM이죠 데미지 컨트롤로 해서 제가 한번 결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곱슬이 심하면서 녹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펌을 한다는게 실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미지 컨트롤 피카에 곱슬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한번 시술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녹아있어요 노글노글해요 일단 1차적으로 아쿠아프레티린A로 샴푸를 합니다 하고 나와서 지금 약간 타올로 물기만 제거했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데미지 컨트롤을 제가 이렇게 고파하고 있어요 자 빗질도 잘 안되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확 이렇게 빗질이 잘 되네요 네 모발은 굉장히 가늘고 곱슬기는 있고 염색 모발이고 손상은 지금 거의 녹기 직전 해파리 되기 직전에 모발까지 가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가까이 와서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빗질이 잘 안되는데 자 우리 데미지 컨트롤 피카에 데미지 컨트롤을 부포해서 이렇게 하면 빗질이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10분 경과와 20분 경과했을 때 또 30분 경과 후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10분 방치했어요 10분 방치하고 보니까 음 통통해졌어요 네 눈기도 많이 올라오고 네 아까는 이렇게 빗질도 안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는 연모에 지금 가는 연모에 곱슬이면서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모발이에요 이런 모발을 우리가 고객님 원장님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미지 컨트롤로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개신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는게 아니라 어때요 볼륨감 있게 할 수 있는 크리닉이에요 자 또 지금 10분 지났어요 25분 후에 15분 그러니까 총사인 25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35분 후에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이 머리는 가는 연모에요 가는 연모에다가 곱슬 모발이에요 근데 저희 거기다 손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을 해서 지금 35분 방치하고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총타임 25분 됐거든요 근데 어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건강해지고 색깔도 좀 재색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자 나머지 10분 후에 총타임 35분이에요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조금 놀라온게 이게 완전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완전 건조하고 나니까 어 이제 프레스 작업 할건데 완전 건조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은 약간 시컬펌 쪽으로 해보고 할건데요 지금 이 머리는 큰 연모에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시컬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어 엄청 반짝거리죠 네 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구요 끝에는 제가 저희 피카이 롱하이롱인데 19mm로 프레스 작업 들어갈게요 이렇게 왠지 네 엄청 반짝거리죠 네 이 머리가 지금 굉장히 녹아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파마를 한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어떻게 저랑 좀 좋은 인연이 된거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어때요 굉장히 깜짝거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48시간 후에 네 지금 우리 고객님 이틀 전에 저희 데미지 컨트롤러로 마사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거든요 크리닉 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 고객님의 특성이 뭐냐면 모발에 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곱슬이셨어요 근데 폼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녹아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미지 컨트롤라고 해서 저희 필러에 있는 데미지 컨트롤로 해서 클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오셨어요 제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보면 약간 지금 현재 보면 곱슬도 좀 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완전 건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완전히 심취하게 건조만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머리가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언니 머리가 우리 고객님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파마퀴가 있었는데 그냥 다 펴졌어요 그리고 윤기도 좀 가까이 와볼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음 프리매기를 했는데 지금 씨컬은 나와있으면서 목숨도 펴지고 기존에 있던 파마퀴도 풀렸어요 싫어하셨는데 파마퀴 있는게 싫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렇게 다 펴졌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있어요 자 이제 41시간 이따가 오셔서 지금 샴푸와 결과이거든요 네 예쁘게 드라이 하겠습니다 네 그 도면치 컨트롤 좀 획기적인 클리닉인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전 건조하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고 있는데 우리 고객님 머리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머릿속에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네네 소비소속 들어가고 네 일단은 결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언니가 원하신 그 물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볼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언니 파마가 지금 파마퀴랑 곱슬이 좀 풀렸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어 그렇구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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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